난 안 좋아해. 난 뚝배기가 좋은데? 그렇구나. 어제 둘이 산책했잖아. 되게 서운해한다. 렛츠 업 판다! 렛츠 업 판다! 먹 짱! 멍! 먹! 멍! 먹! 아, 미역국. 아, 미역국 너 생일이야? 다음 수업은 뭐지, 우리? 미술 시간 자, 이번 시간에는 미술 시간이고 미술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 시간! 스케치북이랑 펜 하나씩 받았죠? 네! 자, 릴레이로 그림을 맞추는 거고 준비가 됐나요? 넵! 이거를 이제 시간 내에 다섯 문제를 맞추면 오늘 방과 후가 없다. 아! 아주 좋아! 이거 꼭 해, 이거 꼭 맞춰봐. 반가워로 어떻게 해준 거야? 일찍 하교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이거 등교 첫날부터 이러면 되는 건가? 그럴 수 없어. 일단 해봐. 자, 그럼 준비가 됐습니까? 넵! 해볼까요? 넵! 보습아! 우린 보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자, 준비. 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가위바위보 스티치 뭐? 다시 하자. 연습길이 났어.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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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응. 뭐 할 수 있어, 이게? 너 슈.. 잠깐만요. 그러면은.. 빨리 시간 흘러가고 있어. 뭐 어떡해, 이걸 어떡해.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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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이거야. 난 너무 잘했어. 정답! 정답! 러브 러브 러브. 아.. 아.. 자, 두 번째 바로 갈게요. 자리 하면.. 아..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너 나라도 자리 바꿀래? 어? 여기 시간이 가고 있는데? 너 지금 보고 있어, 그리는 거? 어,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봐도 몰라. 아, 알겠어. 너무 잘했잖아. 그냥 보면서 해. 응? 야, 나 너무 잘했어. 뭐야? 여기 하트 그리던가? 아아! 아아.. 나 사세를 잡아 보겠잖아. 뭐야, 좀 이상해. 언니는 맞추기만 해도 되지 않니? 팝, 요, 월, 웅, 동. 팝, 요, 월, 웅, 동. 응? 땡! 땡! 빠르게 해! 뭐야? 이거 맞지 않아, 근데? 이거 맞는 거 같아. 아,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어, 뭐야? 아! 뭔지 알겠지? 난 바로 할 수 있겠어. 아, 제목으로 맞춰야 되는구나. 나는 왕잔으로 하겠어. 아, 언니는 계속 열심히 그리고 맞춰. 언니 빨리 맞춰야 될 거 같아. 아닌데? 러브웨이드. 아니라고? 러브웨이드. 얘 그래서 앞에 이거 그렸잖아! 자 다음. 다음? 아, 이게 뭐야? 이거 뭔지 알겠네? 지금은 하나를 안 하고있지 제일 큰일이다 그럼 난 다르게 그려볼게 그럼 난 또 다른 퍼즐 자, 바로 네, 맞아요 다음 아, 이게 뭐야 우리 그림 수준이 상당한데? 아니 펄다리가 왜 저래? 이게 뭐느냐고 저 혜영 언니 발걸음 반걸음! 잘했잖아 이건 강낭콩 같아 그러니까 이해가 있으면 이슈가 되는 거야 아 너랑 나랑 생각하는 게 계속 똑같아 그래? 이건 새건데 그래 너도 그려야 돼요? 아니야 그냥 맞춰 언니가 그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한걸음 맞아요 여기까지 언니 그래요? 초반에 너무 헤매가지고 그리고 이게 언니가 안 그렸으면 이게 됐을 텐데 몇 문제 맞췄나요? 세 문제 원래 몇 문제 맞춰야 돼요? 세 문제 5문제요?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룰이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마지막 사람은 사실 그릴 필요가 없는데 똑같이 그것도 똑같이 자 2분 동안 네 4문제 맞출 수 있죠 다는 완전 자 준비 준비하시고 시작 자 아하 아하 이제 봐도 되나? 좀 천천히 보자 아주 바로 아 빨리 하시면 돼요 그래도 주도 없이 하는데? 이게 뭘까? 어? 엉덩이를 이렇게 이렇게 파티파? 어? 머리 왜 저래? 머리가 저렇게 되고? 무서워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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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까? 언니 뭐가 있을까? 러브유 라이크? 아 잠깐만, 위로 올라가. 업투미! 업투미야, 다운, 다운. 와, 전화한다, 전화한다. 다운, 다운. 와, 전화한다, 전화한다. 그러니까 나 함께 또 하겠는데? 졸래민 아티스트에게. 지금 원전을 너무 원한다. 아, 이거 온라인. 아, 이거 트위드. 트위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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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 끝, 끝. 오, 전재다. 아, 업투미 너무 귀여운데? 이거 파티파? 손을, 손을 양, 여러분? 양손으로? 양손으로? 이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파티파? 그리고? 파리한테는? 이거 약간 눈 하나 가린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업투미.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번에 트위드 안무 중에 그 약간 나비 모양으로 하는 안무가 있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제가 가운데도 가슴 이렇게. 옆에서 왕 해주는 사람 보세요. 멋있어. 저희 반가워 이제 없네요? 없죠? 아쉽네, 공부 시켜야 되는데. 아, 아주 반가워 없네. 아, 좋습니다. 저희는 너무 지금 다재다능해서 학교에서 저희를. 학교에서 담당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학교 시켜줘. 네! 네! 준비하는 걸로. 네~! 네~! 뭐 하는데. 너네 이제 몸이 좀 근질근질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춤출 때가 됐는데. 나도 지금 몸이 좀. 근데 사실. 근질근질해. 좀 춤춘 느낌이긴 하네. 그래서 다음 시간 먼저. 다음 시간 뭐지? 다음 시간 뭐지? 아마도. 오! 체육 씨는 아닐까? 고, 엄지. 고, 엄지. 고, 엄지. 조용, 조용. 네. 너네 들었어? 오늘 체육관 공사 중이어서. 어? 야, 너 강당 못 써요? 응, 체육. 교실에서 할 거야. 준비하세요. 교실에서 체육을. 아, 교실에서 체육을 어떻게 해요! 그냥 쉬어요! 그냥 쉬어요! 얼음땩, 얼음땩. 어, 좋다. 재밌겠다. 약간 원래 그런 유치한 놀이들을 좀 해줘야. 맞아. 우리도 동심이 좀 살아나고. 그렇지. 그렇지 않나. 얼음땡 아니고. 몸으로 말해요. 혹시 몸을 좀 잘 쓰나 가도. 몸 쓰는 거. 저는 말보다는 행동. 말보다는 행동. 말보다는 행동. 말보다는 행동사입니다. 저도 몸으로 말하는 거 좋아해요. 맞아. 손상短카랑 똑같이. 네, 단자가로서 좀 무벙을 보이고 싶어. 네, decide tout. 먼저.... 맞아, 네가 물꼬를 잘챌 거라고 skirts. 제대로 해보겠다, 이건가? 도대체 lah. 사실. 또 미aban. 자, 가자. core baseline 창 été ut reminiscent 다들. 준비가 됐나? 네! 넵! 이번에는 다섯 문제를 맞추면 청소 제외! 우와! 나 진짜 청소 안 하고 싶어. 나도 나도 알아. 청소 진짜 싫어. 좀 더 아까보다 속도를 올려가지고. 몇 번에 다섯 문제예요? 몇 분 주면 할 수 있나? 한 10분? 오케이, 3분! 자, 준비하시고 시작! 계속 4글자? 부끄러워. 낯가리는 소녀. 번호 따기? 뭐요? 오늘 춤을... 패스, 패스! 받아야겠다? 너무 시간이 없네. 무서워. 공포. 두렵다. 두려움! 맞아요. 다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뭐야 저게? 어정쩡하다? 몇 회자야? 어정... 다섯 회자? 어물쩡 더물... 패스, 패스 몇 개예요? 다음, 다음. 진짜 어렵다 이거. 야수다. 비슷해 비슷해. 야수 같다. 냉수. 드르렁대다. 드르렁 드르렁. 다닥다닥. 다닥다닥. 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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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 다닥다닥 해야 돼. 말! 마! 야수 막! 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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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생각이 많다. 별로다. 얼떨결에. 내 손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 다섯... 뭐지? 전혀 모르겠어. 아, 소호야? 뭐였어? 지구멍이 숨고 싶어? 지구멍이 숨고 싶어? 아, 지구멍이! 맞아요, 비슷해. 뭐 때려. 다운. 파고! 후련하다! 어? 콜감 나다. 맞아요, 맞아요. 다운. 복잡하다. 가슴이.. 막막하다? 가장 오르다. 다운. 맞아요, 맞아요. 그와 다음? 어? 얄밉다, 얄밉다. 메로 메로 가다. 놀리다. 장난꾸러기? 어후. 자, 여기까지. 아 저희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하고 아, 이렇게 얼레리꼴레리하다. 약 올리다. 그래서 다르망 cortex 좀 애매하게 어려운 게 많네 진짜 너무 잘 했는데 아쉽게 타입 아웃으로 실패하세요 청소는 하는 거로 아 Gram habe 뺴줬니까 청소은 해도 되지 알겠습니다 알겠죠? 타입 아웃이라니 청소 준비하세요 교실 청소하면 되나요? 교실 청소하고 누가 화장실 청소 할까? 아니에요 교실 청소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네 네! 청소 준비하십쇼! 수레받기 어딨지?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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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수레받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청소하실 분들 청소하시고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고 무사히 내고 합시다 네! 반전 인사해야 돼! 차렷 선생님께 경세!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자, 가자! 청소하러! 얘들아, 의자 올리고 가죠! 아, 어디부터 쓸어야 되지? 너네 왜 원수 가? 안녕! 잘 가, 얘들아! 너네 원수 가방면이야? 우리 청소하러 가야 되잖아! 어디 가! 청소하러 가야지! 어? 난 내가 좋아하는 물걸레 할 거야. 나는 물걸레가 두 개밖에 없는데 지휘를 해야 되네, 반짝이니까. 좀 웃어. 오른쪽! 아, 되게 대수 없이 봐. 오른쪽? 얘들아, 오늘 비비지 신곡 나왔더라. 최소 노래! 칠면서 청소하자. 야, 비비지 노래는 두 시간도 청소할 수 있지. 예원아, 너 파우스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이빈 처리! 뭐야! 야! 방해! 아, 이거 뭐야? 야, 이만 가져가. 비비지 덕진하고 봐야 돼. 그래, 그래, 나도. 야, 너 오늘 언니들, 언니들 손님이 한단 말이야. 맞아, 시킴팅 이거 꼭 보여드리니까 빨리 대기하고 있자. 출발! 처음 정말 열심히 했다. 그렇게 빼고 다녀! 그걸 hacks다! 追 놓치고 나 끝! 통화 통화 도청 불Box 두 canal 나